오늘 12월 24일 토요일날 아침 지금 거의 10시쯤 됐네요 여기 블루밍톤에 있는 하일랜드 공원에 크로스컨트리 스키하러 나왔고 오늘 온도는 지금 섭취로 0도 정도 바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스키타기 아주 좋은 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날씨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날씨를 즐기는 걸 보면서 메네스타 그래도 살만하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울 때도 있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서 즐길 수 있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메네스타의 풍경을 나누고 또 성탄을 맞이해서 모두들 잘 지낼 수 있고 2017년에는 더 모든 것이 더 잘되고 발전하는 모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께 하일랜드 공원 스키장에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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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